0426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종합조선 슬래시 해양전문회사로서 사업부문은 선박, 해양사업, 건설사업, 기타사업, 에너지, 식품사업, 풍력사업, 서비스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종속회사로 대우조선해양, 산동, 유한공사, DSME정보시스템, 주, DSME 카작스텐 LLP, DK매러타임 SA 등이 있음 도크별 생산전문화, 자회사별 생산전문화, 사회권역별 생산운영전략 및 안벽운영방안 수립 등 최적 생산체계를 구축함 기업개요대시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 주,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선박건조 및 플랜트건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선박블럭 및 부품제작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 산동, 유한공사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DSME정보시스템, DK매러타임 SA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2022년 LNG 운반선 38척, 중형 컨테이너선 6척, 16,000TEU급 등 고부가 같이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부유식생산설비, FPU, 1기도 수주하였음 재무대시 해양 및 특수선의 건조량이 부진하였으나 주력상선의 건조량이 회복된 가운데 선가 역시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서비스 등 기타 부문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수수료비용 등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그러나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파생상품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해운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이중연료 추진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같이 선박의 수주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한편, 한화그룹이 동사 인수를 추진 중에 있음 2023년 8월 31일 11시 24분 기준, 장중 한화오션의 시가 총액은 8조 414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한화오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2위입니다. 한화오션의 상장 주식 수는 2억 1687만 3399주입니다. 한화오션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오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2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8.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62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2.068원이고 추정 EPS는-141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61배, 17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10이며 목표주간은 35,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34억원-17547억원-1613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6번지억원-16998억원-17448억원입니다. 한화오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542.43%이고 유보율은-495.5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1.77이며 전일 대비해서 9.45-0.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 더하기 0.41% 상승합니다.